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옳은 것이 무엇인가 틀린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국사건은 오늘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라는 점에서 조국사건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사건에서 다수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인명이란 초강수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냉정한 정치적 이해타산이 계산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잃어버리는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초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중도층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층 가운데 다수는 야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선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또 문 대통령은 자신이 펼치는 그런 정치적 공세 일종의 선전이라든지 선동가 같은 것도 들 수 있겠죠 정치적 공세의 힘입어서 얼마든지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계산도 초강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정치가로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요한 특성을 정확하게 잃고 이번 초강수를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로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그런 집회는 앞으로 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일 날 참고로 서울대에서는 학내 촛불 집회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만 8월 23일 첫 집회만 자발조를 열렸고 나머지 두 번 집회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관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총학은 학내 집회의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선 세 가지 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취업 준비 등의 바쁜 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미 상당 부분 정치화된 총학생회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효과나 성과에 선택하고 정의라는 그릇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점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서울대에서는 이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공정의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확실하게 정의의 문제와 공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가치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죠 고려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일어난 고려대는 처음에는 자발적인 조국 반대 촛불 시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촛불 자발적인 시위로부터 바튼을 이어받은 고려대 총학생회는 무성의한 그런 준비로 8월 30일이나 2차 촛불 집회는 1차에 배해서 형편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실패에 대해서 현재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인 코파스에서는 무성의한 총학생회를 탄핵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문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진 세 가지 문제점을 고려대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조국 사건의 본질에 대한 것을 입시 비리 차원으로 이해할 뿐이고 정의의 문제나 공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고려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를 한 면이 있죠 자기 앞가름이란 현실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관심하고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힘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국내 주요 맘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요 맘카페 운용자는 대체로 친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조국을 옹호하는 콘텐츠들은 남겨두지만 반대하는 그런 콘텐츠는 임의로 삭제해가지고 삭제당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대개 대학을 나왔고 아이들을 한참 키우는 어머니일 텐데 진영 논리가 굉장히 우세하구나 우리 편인가 다른 편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정의의 공정의 문제로 조국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대단히 희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국이란 공동체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안의와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일관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한미관계 대북관계 등에 관해서 한국사회가 사회적 선택 혹은 집단적 선택을 내려야 할 일들을 절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이익이 중시가 되고 옳은 게 뭐냐 정의나 공정의 문제가 사치스런 기준으로 간주되면 그것은 곧바로 여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정책이나 제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계산적인 관점, 공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익이 많고 손해가 적다고 얼마든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익의 문제보다도 정의의 문제다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크게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이익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선전이나 선동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죠 이득과 손실의 계산은 얼마든지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선전과 선동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실용이 중요하고 철학이 부재한 개인이 살아가며 큰 비용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실용이 전부이고 철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사회는 큰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영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형하님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평화경제를 자꾸 덜 먹이는 이유는 낮은 연방제의 통일입니다 아마 문정권에서는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좌파가 이겨서 헌법도 뜯어 고치고 국법법도 폐지하고 정보부도 무력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평화경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문 대통령이 가열차게 추진했던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평화협정체계를 서둘러 앞당겨자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바깥으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연방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형하님이 댓글로 남기신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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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